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죠.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저기서 거지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둘 올라오는데요. 그 중에 한가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명절엔 친정같은데 가는거 아니다. 에? 아니 왜요? 어 이거? 몰라서 묻냐? 출가 외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. 아니 이게 뭐야? 어디서 개가 짓나? 깔깔깔깔. 원제, 결혼 후 첫 명절 시어머니의 개소리같은 말씀이 생각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결혼 20년차 며느리입니다. 이제 슬슬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? 그래서 그런건지 마음이 싱숭생숭 갑자기 결혼하고 첫 추석이 생각나서요. 그냥 그때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들어와 본 겁니다. 벌써 20년 전이죠. 결혼 후 첫 명절인 그 해 추석. 시댁에서 이틀을 자고 참고로 이 시댁은 큰집이라고 합니다. 시아버지의 큰형님 집이죠. 무려 이틀을 자고 점심까지 먹고 난 뒤에 슬슬 친정 가야지 하면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입이 뾰루퉁 아니 대빨 튀어나온 시모가 아니 너 뭐하냐? 이번 추석은 너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거기를 꼭 가야되겠냐? 아이고 그럴 시간 있으면 여기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다녀야지. 뭐 이딴 소리를 해요. 참고로 그 해 3월에 결혼했고 추석은 9월이었거든요. 무려 6개월의 텀이 있죠. 추석 인사요. 그 전에 이미 사돈 8촌까지 다 돌렸어요. 그런데 뭔 인사를 또 하라는 거야. 또 솔직히 뭐 제사다 차례다 그런 음식들 전부 다 하고 거기다 손님들이 먹고 난 거 다 치우고 설거지도 내가 다 했는데 아니 내가 이딴 거나 하려고 결혼을 한 건가 싶어서 현타도 오고 진짜 분하고 화가 났지만 저 말고 다른 며느리 즉 큰집 형님들 모두 군말 없이 하고 있으니까 막내의 신참인 저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와야 했죠. 참고로 친형제 아니고 사촌이죠. 전체 며느리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. 그래서 명절 및 제사 때는 늘 큰집으로 갔죠. 그리고 이게 끝나면 하루 이틀 거기서 자고 또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. 미친 거 아니야. 아마 그 시절 며느리라면 이런 제 마음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. 특히 20년 전이면 지금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되죠.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젠 친정을 아예 가지 말라고. 야 이때 속에서 천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시모는 똑바로 쳐다보고 아니 왜요? 어머님이 아들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딸림이 저 엄청 보고 싶어할 텐데 왜 가지 말라는 겁니까? 저는요. 지금 무조건 갈 거고요. 그리고 만약 앞으로 또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저 여기 안 올게요. 대신 어머님 아들은 혼자라도 꼭 보내줄 테니까 안심하세요. 물론 이게 하도 오래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. 여하튼 이렇게 확 질러버린 뒤에 그냥 혼자라도 가겠다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왔더니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막 뭐라뭐라 소리를 지르고 저를 따라왔어요. 그 후 저희 시모 친정 가지 마라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봤자 변한 건 없었습니다. 그냥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. 말만. 늦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가길 바라는 거 그런 눈치 이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했죠.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어찌해서든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티를 팍팍 냈어요. 거기다 평소처럼 사근사근한 그런 것도 싹 집어치웠죠. 그렇게 몇 해 정도 지내니까 진짜 꼬름하죠. 하루는 명절 일주일 전에 친정을 먼저 다녀오라며 사과를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긴 미리 갔다 오고 추석 때는 여기 계속 있어라 이거죠. 바로 그 사과 들고 시모한테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에 사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러니 이 사과는 그냥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시고요. 또 오늘 이렇게 미리 왔으니까 명절은 여기 안 올 거예요. 저는 친정에 있을 거고 어머님 아들은 보내드릴게요. 이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버버버버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해 명절 남편도 자기 집에 안 가는 겁니다.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냥 저를 따라 친정으로 와버렸는데요. 심어요. 난리 났죠. 장남이 명절에 안 왔다고 울고 불고 전화를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. 아니 장남이면 뭐 그게 뭐 뼛을 잃어도 되는 건가? 그리고 장손도 아니야. 그냥 작은 집의 장남일 뿐이라 차례는 큰 집에서 지내거든요. 즉 이거 뭐야.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장남인 거죠. 하여튼 그렇게 믿었던 자기 장남도 배신을 해서 그런 건지 뭔지 그 이후로 그렇게 막 추악한 여우지거리는 안 했지만 아니죠. 아니죠. 아니에요. 취소. 이거 말고 다른 그지같은 여우지 때문에 저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냥 그랬어요. 우린 늘 천적같은 사이였고 또 항상 똑같이 했기 때문에 누가 보면 며느리가 잘 받아쳤네 이런 칭찬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거야. 그 과정이죠. 그 과정 중에 어마무시할 정도로 유치찰나 말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걸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싸움에서 이겨도 마음은 제가 늘 패배자였어요. 걸레짝이 되더라 이겁니다. 그냥 그래요. 명절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몇 차 적어본 건데요. 이 나라의 모든 며느리분들 늘 파이팅 하시고 이번 명절에 혹시나 시모가 모진 소리를 하거나 또 트집을 잡는다든지 또 개소리를 한다 그러면 참지 말고 그냥 같이 싸우세요. 저도 당해보고 알게 된 건데 천성이 못된 인간들은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인 줄 알고 더 잡으려고 들어요. 근데 여기서 대들고 받아치잖아요. 그럼 깨갱 하면서 꼬리를 말아 제낍니다. 진짜 보고 있으면 강약약강 이보다 더 유치하고 그지 같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참지도 말고 무조건 싸우세요. 그래야만 사람 대접 유사하게 받는 거고 또 눈치라도 봅니다. 뭐 사실 저도 20년 차 정도 되니까 그 시커먼 시모 속이야. 그 들여다보는 건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참 그래요. 아들 뺏어간 며느리가 아직도 그렇게 미운지 지금도 가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할 정도로 미운 짓거리를 하긴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상관도 없어요. 왜 그럴 때마다 저도 똑같이 갚아주고 있거든요. 대우를 해주면 저도 대우를 해드리는 거고 거지같이 굴면 우리도 똑같이 사람 대접 어른 대접 안 하면 되는 겁니다. 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또 그렇게 해주면 또 사람 대접 비슷한 거 해줘요. 기브앤테이크라고? 그렇죠. 윗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이 청정수일 수가 없습니다. 댓글 1번 결혼 25년 차 이젠 양쪽이 다 싫어요. 둘 다 정말 가기 싫다. 댓글 내 말이 그냥 명절이고 뭐고 내 집에서 푹 쉬는 게 제일이라고요. 2번 100% 공감합니다. 이젠 둘 다 꼴도 보기 싫어요. 우리 엄마도 싫고 시모는 더 싫고 2번 그래도 결혼 20년 차면 나이가 좀 있으실 텐데 그 시절에 진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네요. 정말 멋져요. 댓글 20년 전이요? 그래봤자 겨우 2004년이다. 걔 거지같은 8, 90년대에 비하면 천국이죠. 3번 우리 시어머니도 이랬는데 진짜 어처구니없고 웃기는 게 시노이가 자기 시댁에 가는 거 싫다고 지 친정에 딱 오는 거예요. 아니 나도 우리 집에 못 가게 막을 것 같으면 지 딸내미도 똑같이 지 시댁으로 도로 쫓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못된 사람들 주택기죠. 내로남불 안 되는 거 4번 아니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역지사진이 안 되는 거 4번 나 어릴 때 명절때마다 큰집 가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. 근데 아빠가 차 막혀서 안 된다며 늘 명절 전날 밤에 가서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에 차례 끝내고 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이러고는 후다닥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. 외갓집 가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이구 나는 우리 똥강아지랑 더 놀고 싶은데 니가 얼른 가서 너희 아빠한테 천천히 집에 가자고 해라. 조금 있으면 너희 고모도 오는데 고모가 우리 똥강아지 보고 싶다는데 어이구 아빠 좀 졸라봐라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럼 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빠한테 떼를 썼는데 그래도 아빠는 얄짤 없더라고 그냥 무조건 집으로 가는 거야. 어린 마음에 저 진짜 아빠 너무 못됐다 싶었던 게 아니 여기 오랜만에 온 거고 또 내 또래 사촌들이랑 노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또 고모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어 왜 못 보게 하는 걸까 이러면서 화가 오지게 났지만 정작 나이를 먹고 며느리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빠가 최고야. 5번 결혼 23년 차 저는 첫 명절 때 저희 시어머니 말고 시할머니가 그랬어요. 친정에 못 가게 하더라 이겁니다. 참고로 당시 할머님 혼자 계셨고 그래서 진짜 시댁은 작은 시댁으로 불렀어요. 물론 지금은 할머니 돌아가셨죠. 여하튼 차례 지내고 바로 인사드리러 갔다가 친정에 간다고 했더니 아이고 명절 때 며느리가 며느리가 뭔 친정을 가냐 이러면서 역정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예? 할머님 저 고아 아니에요. 저도 엄마 아빠 있어요. 이러고 나왔거든요. 당시 저희 시모도 아이고 어머님이 미쳤구나 이러면서 내 편을 들어줬는데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어. 명절 전날 음식 장만에 또 명절 때 차례에 점심 먹고 늦이 막히 친정에 간다고 하면 어이거 나 때는 맨날 하루 자고 갔는데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궁시렁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. 아니면 어쩌라고 결론은 뭐다? 결혼 20년까지 어찌어찌 참고 살았지만 우리 큰애가 성인되면서 명절 절대 안 갑니다. 그냥 며칠 전에 미리 인사만 살짝 하고 말죠. 결혼 20년 차 남았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 하나도 안 무섭다. 6번 저희 시모도 그래요. 첫 명절 때에 친정 가려는 저한테 못 가게 하면서 대뜸 출가 외인을 외쳤는데 아니 어머님 그럴 거면 저기 형님부터 도로시댁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저도 있을게요. 이러니까 바로 쭈구리대 아니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? 7번 와 이거 뭐야? 아니 시모들은 원래 다 이러는 건가? 저도 이거 똑같이 겪어본 거예요.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오늘만 친정에 가고 앞으로 명절 땐 시댁에만 있어라? 친정은 명절 전에 미리 다녀와라. 이딴 소리를 하길래 아니 제가 왜요? 저도 엄마 아빠 있어요. 왜 그래야 되는데요? 이랬더니 차가 막히니까 걱정됐을 거라지. 이딴 소리를 핑계라고 대. 아니 와 이 할매가 지금 사람을 바보로 보나? 그 시커먼 속이 다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걔 뻔뻔하게 이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. 차 막힌다고. 그래서 아 그래요? 그럼 앞으로 여기를 먼저 다녀갈게요. 친정이야 뭐 차가 막혀도 제가 감소하죠 뭐. 이랬더니 아니다.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. 이지래. 아니 이번이 천명절인데 뭘 하던 대로 해. 한 적이 없는데. 참 미치겠다. 이게 못된 사람들이 하는 뭐랄까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. 자기가 당하는 것은 부졸이고 자기가 당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걸 전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 이거야. 내가 당할 때는 기분이 더러웠지만 부졸이니까. 그런데 네가 당하는 것은 나도 당했던 전통이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사람 그릇에 차이가 나죠. 부졸이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똑같이 대물림하는 사람들 지도 똑같은 가해자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. 고마워요.